자 20대 16으로 4점 차로 마마무가 앞서갑니다 4점 차이밖에 안 나네요. 그렇죠. 자 마마무 자 9점입니다 퀸 퀸 쌓죠 10점입니다 퀸 퀸 쌓죠 10점입니다 퀸 10점입니다 10점입니다 퀸 퀸 10점 이게 웬일을 에이스 퀸 양이 나왔습니다. 자 여기서 따라가야 돼요 어 정확하죠. 9점입니다. 정말 시작부터 좋네요. 역시 에이스예요 흔들림이 없어 자 우리 퀸 어 10점이에요 야 10점이에요 어 10점이에요 야 10점이에요. 마마무 자막이 보면 퀸는 흔들림이 없어요. 그렇습니다 7점입니다. 7점. 자 조금 흔들렸죠. 7점입니다. 7점 우리 선생님 손을 모으셨어요. 자 문별는 차마 못 보고 있어요 9점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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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되면 10점을 쏴야 되는 거죠. 10점을 꼭 쏴야죠. 9점입니다. 9점이 웬일이에요. 1점 차로 1점 차로 너무나 아쉽습니다. 5점입니다. 10점이 웬일이에요. 5점이 웬일이에요. 5점이 웬일이에요. 6점이 웬일이에요. 11점이 웬일이에요. 2점이 웬일이에요. 대를 otherwise 정말 원하실 수있을 여 4점이 웬일이에요. 5점이 웬일이에요. 아